둘이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다. 하아... 이거 훼손하면 너무 힘들겠다. 훼손당하지 않고 소중히 잘 보관하셨다가. 그래도 지금 승사가 중요했던 거네요. 그럼요. 자몽으로 가겠습니다. 자몽이요? 일단 자몽 선택하셨죠? 어, 잠시만요. 자몽 선택하셨고요. 어, 잠시만요. 자, 자몽 있겠습니다. 자몽! 아, 그게 자몽구나! 뭐야, 저거? 그리고 자몽 중에서... 이게 어떻게 자몽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스마트폰은 더 큰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뭐야? 준비 중이야. 승리할 수 있는 장소는 본인의 방 또는 상대 팀의 방. 누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엄마가 안 돼. 맞아, 가니야. 간지 왜 그래. 간지야, 뭐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기야, 만져봐도 돼? 간지야. 만져도 되잖아. 아니, 저 원래 간지러운... 간지 안 돼. 아니야, 간지러운 안 돼. 이제 만져볼게. 누구한테 상품을 못하시고.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섬바리 언니!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커? 그걸 왜 참고 왔어? 그걸 왜 참고 왔어? 아, 집 한번 긁어. 좋은 거 모르실까요? 조금, 모르는 거 좀 샀어. 잘하고 와. 야, 이거 뭐야? 뭘 이렇게 묽글묽글하고 이렇게 큰 걸 갖고 왔어. 홍시. 홍시, 어쨌든 사이즈로 가겠다. 누가 네 머리 때리면 너 바로 흘러내린다 하지. 아, 소주, 어떡하냐. 그럼 아침으로는 멜론이 좋긴 하겠네. 이미 포기한 상태야? 하지만 뭐, 5등이니까 뭐 사실. 저는 그러면 둘이 하나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이거 회전하기 너무 힘들겠다. 뭐 rolling. UH, 그분. 아, 큰 능네. 그걸로 공격 Download IT. 아, 큰일이야. aja게 잘할 게요. 너무 심경이 생기지 않았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미안해지지 않았냐? 여기 있다! 우와! 여기 있다! 우와! 이거 어떡하냐! 우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휴기다! 휴기야! 휴기야! 알았어! 알았어! 안 놓을게! 무슨 또 진짜! 휴기는 진짜... 휴기야 사과를 찾아야 돼! 사과를 찾아야 돼! 사과이 뭐 있어?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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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사과 꼽을 수 있죠! 뭐 하는 거야! 아! 터졌어! 아! 터졌어! 터졌어요? 진짜로? 아! 터졌어! 아! 터졌어! 아! 터졌어! 아! 터졌어! 휴기야! 아! 나 지금 돈이 다 돌이셨어! 나 잊어버렸어! 이거 해놓고도 못 먹으면 그건 하늘이 형을 버리니까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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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으로 내려갔나 봐. 내가 얼마나 불러있겠는데 내가. 저기 민호권 얹어주세요. 밥 먹었어. 이게 복들여. 물 하나에 틀어서 뭐해? 여기 일로 가려, 일로 가려. 이 밑으로 자르지 마. 네가 그러지 마. 네가 그러지 마. 네가 그러지 마. 네가 그러지 마. 토끼 형 걸어. 토끼 형 걸어. 아이고. 어? 이게 뭐 되나? 나 진짜 홍심 먹고 싶다. 홍심을 사줍니다, 진짜. 민호야, 어떻게 해? 형님 자기 해줘? 네? 형님 자기 해줘? 네. 간다. 안녕 신나? 안녕, 안녕. 게임이야 아휴, 깨지마 아휴, 깨지마 자, 알았어, 이제 조심해, 조심해 응? 깨졌어? 깨졌어 아휴, 야옹이야 아휴, 깨지마 시작했어요, 구션 그러야 왜 아무도 얘네 견제를 안하네. 뭔가 살짝 외면당한 거니 두루야는. 지원이 형이 발견했는데 가지고 가기도 싫다는데. 만지다가 아우 아파. 설마 일단 성민아 도착했는데. 제가 또 웃긴 거는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어요. 야 너 그걸 어떻게 지켰네. 자 괴물장홍 민호 성공입니다. 민호 2명. 재현이 어디 갔어? 재현이는 같이 터트렸어요. 깨매고 있나봐. 가다가 식당 나오면 사먹을까봐요. 저거 가는데. 나 안고. 설렁탕. 설렁탕 국물 맛이. 고마워. 고마워. 왜 뭐지. 봐봐 봐봐. 지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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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야 우리 동맹이 화장했잖아. 음물구 같은 걸 아니냐. 아니. Kevin. . . . . . . . 여기 있는 한 번만 딱 Entit 기사 미션 황태자 다 성장 넘 제외한 다른 멤버의 홈상을 모아 오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팬티 컬렉션을 펼쳐 보여주면 윤정 씨는 저희랑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가게 될거예요 다음 다음 누구지 무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픈해주세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수고리하고 한참 이야기하다 왔는데. 되게 좋다 이거. 너무 기운이. 제가 갔다 왔는데. 피곤해. 드래요. 진짜 드래요. 쟤는. 6개 중에 난이도가 안어져도 돼요. 최상. 왜. 왜. 수빈이. 아이고 내가 여기서 자고 싶다. 핀티는 몇 개가 있거든요. 핀티요? 얘네들이 쓰여있는 말. 얘를 얘기해 주네요. 얘가 어떤 거래요. 이건 아는 힘들겠다. 이건 아무도 안 해준다. 호성이요. 이거는. 아침에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침에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걸어서 와. 걸어서. 이거. 이 거짓말. 이 거짓말. 이게 광복이야? 아이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면서. 호떡을 구워 먹으면. 그 사람이 참. 자연스럽다는 생각이야. 전 여기로. 전 여기로.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전 이거야 하고. 이만한테도 해볼게. 그들이. 야 멋지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보일지. 호떡 드시죠? 호떡 드시죠? 호떡 드시죠, 호떡? 뭐라는 거야? 그 미션은 호떡, 호떡 만드는 미션은 내가 너한테 이제 더 이상 손을 쓰면 하냐? 아이고, 미안 왜 그 시간까지야? 자, 조금 이렇게 먹자 아, 제가요? 없어도 돼 아, 진짜 왜? 말이 끝나야 돼 냉동실에 넣어놨어, 냉동실에다가 지금 꺼내도 되는 거예요? 어? 지금 꺼내도 돼 왜 그래? 왜 그래? 뭐 있어? 너 왜 이렇게 시뻘어? 김부하님의 살이 나라보다 놀랬는데 아, 니네 뭐 하는 거야? 아, 웃겨 왜 이렇게? 아, 오케이 아이, 호떡 미션 왜 도와주세요 도와줄게 도와줄게 해보라니까 귀요이야 아무것도 안 이렇게 진짜 몰라야 한다고 하하하, 미션 잠시 한번 저거 도와줄게 아레 고마워 이렇게 훅독을 양치 타고 아 너무 이상해 진짜 먹어야 돼 왜? 전 이게 미션입니다 이거 쳐 이건 100%인데 이건 100%인데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 잠깐만 근데 미션은 뭐야? 그냥 주무시는 거야? 왜 이렇게 자른 척하다 슬퍼해 자른 척하다 슬퍼 그러세요 빨리요 호동이 형은 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하루 종일 말 안 해야 되나 보다 식사를 하고 싶으세요? 아침에 오픈해주세요 보여주시죠 오픈해주세요 아 근데 내가 이런 짓을 잘 안 했어가지고 셀카 5장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셀카 5장을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대상자에 눈꽃 입이 나오면 비현씨의 난이도는 사실 되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맛있데 저녁도 좀 힘들어요 또 주무셨는데 JB 해석 저녁도는 대박 7시 반입니다. 강호동 씨부터 체크할게요. 어젯밤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누구 맞지? 누구 맞지? 호동이 제일 쉬운데 그러면은 무거성이 얼마라고요? 이승윤 씨? 네, 어제 저 감정받았습니다. 민원은 바로 해주고 재현이도 바로 해주고 유현이도 막혔죠. 자, 안전 성공이고요. 민원 씨? 여섯 명 중에서 가장 쉬운 미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짠! 조민원 씨 성공입니다. 은지원 씨. 내가 두 번째예요. 굉장히 어색한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은지원 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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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 야, 빠져? 다들 나와서 빠지지면 가져가세요 아, 하지마 얘 이거 뭐야? 어, 얘 틀렸다 어? 어, 그것도 내 건데? 미안해, 내 게 없어 각자의 멤버들과 셀카를 다섯 장 두 눈이 나오고 코, 입까지 다 나와야 돼가지고 절대 찍으면 되잖아 근데 다들 막 이러고 자고 누구는 저쪽 먹으라고 자, 슬슬차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